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내 파일에서 파일이나 폴드의 이동, 복사, 그리고 USB로 복사 이동하기 등 내 파일의 파일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내 파일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현재 여기 보시면 내장 메모리가 있고 저는 SD 카드도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USB를 지금 현재 꽂아 놨어요. 여기에서 내장 메모리를 가서 파일의 이동이나 복사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내장 메모리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상단에 썸네일 모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파일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썸네일을 통째로 이동하려면 썸네일 폴더를 이동하려면 이 폴더를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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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런 것을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최하단에 보시면 최하단에 보시면 이동, 복사 있죠. 이동, 복사 이런 것을 눌러서 이동, 복사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복사를 터치합니다. 제가 하단에 복사를 터치했어요. 터치해서 제가 이 내장 메모리 안에서 할 것 같으면 내장 메모리 폴더를 터치해가지고 폴더를 터치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여기에 복사를 터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USB에 저장할 때는 저 상단에 뒤로 가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툭 터치해서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가면은 USB에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USB에 저장한 공간을 USB에 저장하려면 여기를 터치하고 SD 카드에 저장하려면 SD 카드를 터치하면 되겠죠. 저는 USB 저장 공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최상단에 최하단에 보세요. 여기에 복사 있죠. 여기에 복사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USB에 있는 파일을 썸네일 모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파일을 선택해서 이동이나 복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이동 복사하면 그 파일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은 앞쪽에 여같이 선택되었다는 표시가 뜹니다. 최상단에 보시면 전체라는 것이죠. 전체 전체 이것을 터치하면 이 폴더 속에 있는 파일이 모두 다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 같이 선택이 다 돼요. 저 위에 상단에 보면 10개 선택되었다 나오죠. 상단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부분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몇 개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지금 해제했습니다. 이미 이제 다섯 개 선택됐다고 되었죠. 이것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가서 하단에 이동 있죠. 이동 이동을 터치합니다. 이동을 터치해서 저 앞으로 갑니다. 내장 메모리 이번에는 SD 카드에 한번 저장해 보겠어요. SD 카드에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폴드를 만들어서 그 폴드에 저장할 때는 상단에 여기 3점 있죠. 이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 폴드 추가가 있어요. 폴드 추가를 터치합니다. 폴드 추가 터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폴드 이름을 쓰면 됩니다. 썸네일 모음 이렇게 쓰고 저는 2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전화한 대로 폴드 이름을 터치하고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상단에 썸네일 모음 2라는 폴드가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파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아까 선택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최하단의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로 이동했죠. 최하단의 오른쪽 여기로 이동 여기로 이동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5개가 아까 선택한 5개가 이와 같이 여기에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네 파일에서 내장 메모리에서 SD 카드나 USB 저장 공간으로 혼 USB 저장 공간에서 내장 메모리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기가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파일 관리나 폴드 관리가 편하겠죠. 자 여러분 이 네 파일에서 파일의 이동 이동 복사 를 자세히 공부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전ilah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